룰은 없는 것 같고 제 자신한테 굉장히 솔직해지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음악가 백다솜입니다 저는 한국 전통악기로 새로운 저만의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작업실이고요 앞에 그림 같은 경우는 옆집이 저희 집이어서 그림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작업이고 여기서 저는 음악 작업을 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있다기보다는 딱히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이라서 하루에 최소 몇 시간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걸 정해놓고 시간을 알아서 개인적으로 조정하면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악 작업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혼자 개인적으로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최소 3시간 이상은 하려고 하고 작업 시간 이외에도 다른 연주자분들이랑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편이라서 시간을 알았습니다 제가 2019년에 뉴욕에 있는 레지던시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저의 창작 활동을 하게 됐어요 다녀와서 이곳에서 저의 의집이 나왔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앨범이랑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기를 시키고요 지금은 요즘은 겨울이라서 오픈기를 틀고 이제 방에 와서 관악기가 전공이다 보니까 악기를 먼저 푸는 연습을 먼저 하고 있어요 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내가 온전하게 이제 연주자로서가 아닌 내 음악을 만들고 내가 만든 음악을 내가 연주하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만든 음악은 다 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정말 제 자신한테 이것만큼 가장 솔직해지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유난히 작업이 잘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저는 작업 방식이 일단은 녹음기를 켜놓고 그냥 계속 계속 다 하는 방식인데 유난히 잘 되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하는 거 같아요 새로운 거 만들고 계속 계속 하는 거 같고 안 되는 날 같은 경우는 잘 됐던 날들 거를 이제 들으면서 거기서 발전을 시켜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여태까지 만들어 놨던 거를 연습을 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또 안 되는 날이라고 안 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그냥 일단은 안 되는 날도 녹음기를 켜놓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나중에 버리더라도 진행을 하는 거 같아요 똑같이 이상할 거 같은데 제가 음악을 만들 때 소리라는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원래 대금이라는 악기가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리에 집중을 해서 혼자 막 이런 이상한 거를 좀 많이 해요 이런 소리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막 이런 약간 이런 거를 좀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땐 진짜 뭐 하지?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비가 별로 없거든요 원하는 장비에 가득가득한 작업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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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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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